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대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계속해서 많이 많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바로 벨로스터 차량을 한번 소개할게요. 벨로스터가 이제 4세대까지 났습니다.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오늘은 제가 1세대 벨로스터 기본 차량이랑 그리고 3세대 벨로스터 JS 모델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조금 모델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벨로스터는 2011년도에 처음 출고가 되었고 매물로 본다면 저희 매장에 지금 재고가 무려 46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벨로스터는 4대 정도 새로 가져온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JS 모델도 이어서 같이 소개할게요. JS는 2018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1.4, 1.6, 터보 두 타입이고 30대 정도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1.4랑 1.6 둘 다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JS가 훨씬 더 이쁘긴 하죠. 바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네요. 해치백 스타일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델 4대 그리고 JS 모델 5대 정도 소개를 할게요. 총 9대입니다.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고 매장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매장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 거리가 모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시고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를 정말 많이 한번 주세요. 벨로스터 첫 번째 모델 익스트림 등급이고 익스트림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6천 킬로 12년씩 판매가는 599만 원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생각보다 그만큼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두터워요. 생각보다 젊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고 계시고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익스트림의 특징은 전동 시트 성능 점검 볼게요. 렌트가 없었고요. 사고 교환이 없었습니다. 사고 교환 없음. 세부 상태도 리세니어가 없음. 깨끗하죠. 벨로스터 매니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보시면 타이어도 아직도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고 네비랑 후방 카메라 네비 정품입니다. 정품 네비 가지고 있고 전동 접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에코 시스템, 미끄럼 방지 옵션, 조명 조절 미끄럼 방지가 가장 중요한 옵션이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오토미션이고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가 좌우에 있고 버튼 시동이 여기 있어요. 버튼 시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깨끗하죠. 첫 번째 차량.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파손. 파손이 있어요. 파노라운선 루프. 키 두 개 있고요. 완벽하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DCT 팩이기 때문에 1.6이고 연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 모델 리어를 좀 만졌네요. 스포일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휠도 좀 만졌습니다. 완전 화이트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머플러가 가운데 있게 있기 때문에 특이하죠. 원래 그래요. 720만원 판매가. 52,000km. 12년씩. 주행고리가 너무 짧아요. 성능 점검 보겠습니다. 사고 이력은 일단 없습니다. 사고 이력은 전혀 없고 렌트도 없고요. 그리고 세부 상태 보이실까요? 전혀 없습니다. 합격. 볼게요.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전화, 블루투스, 핸즈프리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음성인식도 돼요. 음성인식은 이 당시에 그렇게 잘 맞지 않아요.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음성인식은 굉장히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수원역, 동산역,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다 잘 알아들어요.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싸제로 25만원 정도 합니다. 에코시스템,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썰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미션이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변경을 하셨어요. 달리는 느낌으로. 이런 건 또 오랜만에 보네요. 전동 시트 있고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멋있죠? 다음 차입니다. 450만원 익스트림. 준중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600cc예요. 나름 힘이 좋아요. 그래서 검정색이고, 검정색이라서 뭔가 좀 있어 보이죠? 450만원 팝니까? 12년식에 14만키로. 주행거리가 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게 많이 탄 게 없어요. 사고 교환? 없습니다. 미세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사고도 전혀 없고, 너무 좋잖아요. 썰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정품? 정품 아니네요. 오히려 아틀란이라서 더 좋고요. 훨씬 더 넓어요. 열선 시트 좌우에 있고, 버튼 시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버튼 시동, 열선,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시트는 이렇게 생겼고, 전동 시트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오토미션이에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모델입니다. 똑같은 검정색이고, 13년식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13만 키로, 560만 원. 완전 무사고 검정색의 블랙 휠 로 되어 있어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그리고 렌트도 없음. 세부 상태도 미세인 이유가 하나도 없음. 여기까지 좋죠. 시트 괜찮죠? 그리고 트렁크, 썰루프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전동 시트, 네비 후방 카메라, 정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인식이 여기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13년형부터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괜찮죠? 완전 무사고의 썰루프 있는 차량.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밸러스터 1세대 차량은 소개를 마치고, 제가 이어서 바로 3세대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를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